하이! 뭐 극시 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? 예, 몸만 만지면 크게 비명을 질러서요. 항상 이래요.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저희도 처음에는 학자 하는 줄 알았어요. 그렇지는 않아요. 학자는 결제 안 합니다. 청소 natalian아 소장, 청소 ovale, fast. 청소 자 vor hairs 잘하고 있어요. 어디가 APco MORE. 장아? 어딜가04лена? 여기 아파? 모르겠어요. 아픈 것 같기도 하고, 잘 같기도 하고. 괜찮아. 어? 여기가 아파. 앞다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생후 1년 사이에 뼈가 자라지만 골격에 문제를 유발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뼈 통증이 아주 극심한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. 뼈 통증이 많습니다. 땅에 입혀서 좀 원망도 있겠죠? 미안하다, 짱아. 짱아, 마사지 하자. 시원해? 응? 응? 시원해? 응? 시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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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